자 오랜만에 그 무선 마이크 끼고서 한번 촬영을 해보죠 하도 안쓰니깐 배터리가 다 나갔네요 자 보쉬 그라인더를 하나 최초로 구입하게 됐네요 그동안에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 운전하다보니깐 그라인더가 필요해서 한 번 뜯어보죠 배경설명서 핸들잡이 장갑을 벗고 하자 안전막 아유 이렇게 무거워 그라인더 문체 부기고정서 더 힘든데 보고서 자 남단은 사용설명서 안보죠 자 손잡이 오른손잡이니깐 왼손에다가 손잡이를 해야겠네요 이게 5인치 중에서 엑스락이라고 해서 원터치로 눌러서 눌러서 아씨 어떻게 되는거야 락위 눌러서 일단 요거부터 껴야죠 요거를 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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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을 해서 딱 떡갓 소리 나게끔 요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거 그러면 이렇게 했을때 딱 이렇게 이렇게 방지를 하는거죠 요렇게 했을때 이렇게 요렇게 했을때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락을 한번 껴보죠 4인치 보다 5인치가 날 수명이 훨씬 더 오래가고 성능도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엑스락이라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잘 보이나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있으니까 동그란게 아니고 이렇게 락이 걸리게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세게 땡겨야 되네요 세게 땡긴 다음에 아 어렵다 어려워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풀 때는 요거를 이렇게 땡기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샌딩디스크을 이렇게 그림밍 쪽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나 이렇게 안들어 가게끔 됐고 새까만 쪽이 그림밍 그라인더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어우 끝이네 이게 간단하네요 두개에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두개에 두개에 그 그 뭐라 그러지 그 기아가 딱 잡는거죠 그래서 놓으면 풀리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거죠 여기다 샌딩 디스크를 한번 장착해 볼까요 이렇게 넣어서 그냥 딱 치면 이렇게 딱 물리게끔 아주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속도 조절을 하게끔 이게 또 가장 중요하죠 6단계가 제일 세고 천천히 가를 때 칼을 연마할 때나 이럴때는 굳이 세게 RPM을 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RPM이 2500부터 한 11000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라이더는 가장 위험한 전동공구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장갑도 끼고 보안경도 쓰고서 아주 조심히 전원을 넣고 RPM을 체지로 한 다음에 일단 꽉 잡고 이게 제일 낮게 돌아가는 학교입니다 알팽을 높이면 이제 2단계 이제 2단계 이제 3단계 좀 얇은걸로 좀 끼고 있으면 날이 두꺼워서 싹 빠지고 얇은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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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서 다시 한번 네 이게 3단계 아 존나네 이게 4단계 이게 5단계 이게 6단계 1단계 1단계 아 겁나가지고 못하겠네 이게 3개 반대방향으로 도네요 이렇게 계속되는 3개 방향이고 아 이거 아 되게 겁나네 이거 아 이거 심심풀이로 썼는데 이거 정말 풀페이스 헬멧을 써야겠는데요 하여튼 요정도로 이렇게 그라인더 사포 60팡짜리입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볼시 5인치 변속 가능한 그라인더 5인치 이게 4인치가 아니고 5인치라는거 그리고 이렇게 원타치로 일일이 스페어 공구가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끝난다는거 이거는 거꾸로 그림있는 쪽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반적인게 없지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도 될거 같은데 거꾸로는 안되고 이게 제품마다 조금씩 틀리네 보쉬 애들도 약간 헷갈렸나보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놀고 못 하고 Cavendomen 나 근데 Zent